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취업규칙 변경과 개별 근로계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 사건번호는 2020-23213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피고는 학교 법인인데 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돼서 피고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94년 3월 1일에 대불대라는 대학의 조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급여차계가 호봉제였어요. 그리고 원고가 2005년 4월에 교수로 승진이 임명이 됐고, 별도로 근로계약 등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94년도 없고, 없죠. 그런데 피고 학교가 99년 3월 1일자로 급여지급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2000년부터는 연봉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고한테는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2000년부터. 그런데 이제 원고가 99년 3월에 급여지급 규정을 바꿨는데, 이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꾼 것은 불이익 간, 근로자에게 불이익 간 취업규칙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과반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변경효력이 없다. 그로 나는 호봉제와, 실제로 준 연봉제 임금과 호봉제 임금의 차액만큼을 나에게 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겨요. 이겨서 여러 차례 결정해서 그걸 이기니까 피고가 2017년 8월 16일 날 교수들을 상대로 급여지급 규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찬성 가결이 됩니다. 가결이 되니까 2017년 8월 16일부터는 적법하게 바뀌었죠. 그 문제는 뭐냐, 2017년 8월 16일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되는 원고에 대한 적용되는 것은 호봉제냐 연봉제냐의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원고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호봉제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개별 계약에 의해 우선한다. 따라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급여지급 규정에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종전의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피고는, 학교 측은 이거는 개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업규칙에 따라서 변경이 됐고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취업규칙 불이익 시에는,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바뀐다. 그런데 만약에 개별 계약이 근로자에게 유일하게 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근로자 그 본인한테 따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취업규칙이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그대로 간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원고는 따로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왜 아니냐면 처음에 따로 근로계약서 할 때 그냥 취업규칙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따로 별도로 계약서를 쓴 게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원고는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없기 때문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을 받게 되고 따라서 2017년 8월 16일 이후에는 연봉제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다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이 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게 돼서 원고에 대해서는 호봉제에 의해서 차액을 다 지급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17년 8월 16일 이후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바뀐 회사 같은 데 보면 불이익 변경이 됐는데도 과방소통이 없이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러면 그거는 유리한 걸로 취업규칙에 우선한다. 다만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것은 개별 근로계획이라고 따른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거는 개별 근로계획이 아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